제천환경개발자회사인 A업체 부지 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있다는 제보로 지난 9월 12일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제보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 굴착기 2대가 동원되고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3곳을 파본 결과 오래된 하천의 악취가 났으며 검은흙과 각종 폐골제, 폐시멘트 악취가 나고 회색의 분말가루 등이 습기를 머금어 응결된 상태로 함께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제천A 환경업체 대표는 아스콘 폐기물이다 인정하겠다며 시인했습니다. 현장검증에는 제천시 자원순환과 주무관 2명과 시감사과 직원 1명 등 관계자가 참가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검증 이후 바로 제천시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과장, 팀장, 주무관 등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경량골제라 했고 시료채취 결과 이상 없다고 했는데 그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업체 대표는 아스콘이 나온 것을 시인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그 내립이 됐다는 부분에서 직접 기자분도 동행하셔서 시료채취를 했거든요. 1미터 가까이 탔어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기간 공무원이 검사 요청이나 소식 요청은 아니고요. 민원이 민원 접수를 해주시면 보통 국민신문고나 그런 거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제천시 안전건설국장에게 그동안 취재 과정과 불법 매립 과정을 설명했고 담당 국장은 시료를 채취한 성분 조사 후 결과를 꼭 기자에게 알려줘라 하며 담당 팀장 주무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지시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아스콘이 발굴됐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알아보고 그의 합당한 처벌 여부 결과도 재차 알려줘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 환견감시과는 사업장의 아스콘 성분 및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불법 부처로 매립됐다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기자는 제천시가 어떻게 사후 조치와 절차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뉴스앤뉴스티비 이동희 기자입니다.